늑대의 은빛눈썹을 대고 사람들을 지켜보곤 했어. 수많은 가짜 사람들 중 진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. 하지만 소년이 바라본 세상 그 어디에도 진짜 사람은 없었지. 소년은 외로웠어. 그 누구에게도 마음 주기가 어려웠거든. 사람들은 말이다. 너를 속이려고만 할 거다. 그러니 우리는 그 표정을 읽어서 진짜 마음을 알아내야 돼. 사람들이 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데요? 세상에 진짜 사람은 없으니까. 없으니까. 아니. 네가 틀렸어, 은섭아. 언니, 안녕? 난 2위. 안 닮았지만 제 동생이요. 은섭이를 왜 불러, 왜? 난 은섭이 성격을 알면서. 가서 가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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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. 니가 틀렸다고 이문섭. 그 늑대의 은빛눈썹을 가진 소년 이야기 말이야. 니가 그랬지. 그 소년은 결국 진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찾지 못한다고. 근데 아니? 소년은 결국 그 마을을 찾아. 그리고 평생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. 지금의 너처럼. 니가 그 소년이었구나. 너도 그 소년이었구나. 너도 나만큼 추웠었구나. 그럼 있지. 이제 내가 널 안아줄게. 너도 있는 힘껏 나를 좀 안아줄래? 한순간 없어지지 않도록. 단숨에 녹아내리지 않도록. 내게 와서. 니가 나를. 또 내가 너를. 그렇게 영영 따뜻하도록. 안아줄 수 있겠니. 은섭아. 이승 아홉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